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까지입니다. 제사랑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합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영적인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피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감사는 상황에 피동적으로 반응한다. 다시 말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생길 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상황이 주어져야지만 감사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게 명령문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성경님의 의지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님의 의지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의지해서 살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자신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만큼 감정이 휘둘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님의 의지하여 삶은 우리는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님의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경님의 의지하여 선포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드디어 우리 심령을 붙잡고 우리 삶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이다. 우리를 뛰어넘어서 성경님께서 주장하시는 영적인 증거이자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항상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찬미할 수가 있어요. 감사와 찬미는 이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기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감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일단 한센병이 걸리고 나면 무조건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마을을 떠나서 환자들이 사는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끔은 마을 근처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게 된 것은 아마 1차적인 목적이 음식을 위해서 주님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황이 긴급해지고 절박해지면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내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람을 찾지 않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에는 진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가지 않고 세상에 가지 않고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어떠한 놀라운 역사에 나타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찾던 예수님을 구하던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오늘 14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랬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당시 한센병은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산 거죠. 매 순간 마음에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정말로 기쁨의 선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놀라운 회복의 선포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가다가 자기의 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함을 받은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감격 속에서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서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는데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학파이러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열 명을 치유하셨지만 단 한 명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들 다 겪을 수가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것까지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면 그 어려움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만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보면 작정해서 내가 100일간, 200일간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의 삶을 찾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확증하시더라 확증하시더라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감사로 반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주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 명이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지만 한 명이 주님께 감사하는 자였고 그 감사하는 자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목하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신앙의 경지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아도 아직까지 겉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죠. 속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경지까지 정말 신령한 사람까지 그 깊은 영적 경지가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주목하는 사람의 그 증거는 그 입술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입술에 감사가 없고 매 순간 불평과 원망만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키실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분명히 성경은 익히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의 순간에 염려가 극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신 것 하므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정말로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 9명의 사람처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반응한 이 한 명의 한센병 환자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목하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사 주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